와, 이거 너무 맛있다, 이러분.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. 실제로 이게 이제 거란에 또 쓰러진 거예요. 이거 너무 맛있다, 이러분. 나는 솔직하게 살찌니까 면을 좀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는 면을 너무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요. 하여튼 너무, 너무 투자해서 먹으세요. 식감도 좋지만 이건 부드러운. 이거는 섬의 장어 같은 거. 분장어. 이게 분장어예요.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160도, 170도 정도. 예, 보통 튀기만 넣어야 돼요. 170도 정도. 튀기만 넣어야 돼요. 170도네. 강식당 자료 한 30번 쓰라고. 계속. 그래서 오디오는 이건데 계속 맞춘다는 거예요. 첫 떡볶입니다. 자, 맛있게 되라. 내가 가슴소 때 즐거운 걸 내가 느꼈다니까. 그 저 간식당 할 때. 돈까스. 돼지라면. 제일 말한 돼지라면 그거를 해가지고 집에서 그 탄수기체를 그걸 튀겨가지고. 그래서 그걸 탁 해가지고 가슴소에 했는데. 먹는 거 확 좋지. 이렇게. 내가 만든 소스 짬뽕을 넣었습니다. 오늘 먹. 네, 그만. 와, 이거는 또 드려야 돼. 짬뽕인데. 우유랑 생크림, 해물. 괜찮아요? 진짜? 꿀맛이다, 꿀맛. 신기하다. 이야, 이건 진짜. 셰프님의 이런 아이디어와. 다 잡아 올린 그 재료가 진단하면. 아, 이거는 진짜. 야, 선생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. 맞아요. 어? 진짜. 이거. 3개 중에 해보는 건 해보고 없더라도 3개 중에 오늘 레시피가 내 설명만 들어도. 그렇죠. 솔직히 센스가 내 생각이에요. 그렇죠. 크림 파스타처럼 보이는데 불맛이 남아서 이 짝꿍으로 다 이게. 그 퀴즈. 딱 그 어떤. 그러면 이 재료는 이거로 나는 게 다랄 거예요. 이해를 하고 이제 센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배우면 한 주는 말은 좀. 배운 걸 참 잘하겠다, 그런 말은. . 배운 걸 봐. ㅋㅋ